술게임 강좌? 아 술게임 강좌? 그거 그럼 계속 런칭해도 되겠어? 어 너무 좋죠 오케이 좀 이게 좀 유익한가요? 아 너무 유익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미노 컨텐츠 중에 조금 이거는 살짝 노셈 어 노셈 사는 영상이 따로 뭐가 있을까? 워스트 컨텐츠 이것 좀 노셈 뭐가 될까요? 음... 다 재밌지만 네? 그게 딱 하나 고르잖아요 네 그... 그 노래방이... 아니 왜 모르는 노래로서 어 마크말로 쪼끔 마크말로 조금 텐션을 틀으려고 억지보리는 그런 게 조금 보였구나 아 마크말로 탐구 탐구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폰코노브 컨텐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요 자 오수생 아 우려먹어도 되나? 객관적이고 아주 냉정하게 부탁드립니다 근데 정화 이름을 물어봤으면서 왜 제 이름을 안 물었지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잘한다 너 방송 아 지금 제가 말렸어요 아주 여러분들 실력 좋습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이름? 인재 고3 올라가는 한 대희 한 대희? 네 오케이 데이 인 더 뼈거든요 일단은 마크말로 뭐 다니는 학교 다 밝혀왔는데 아 학교에서 싹 관중이지 아우 2천 원 감사합니다 마크말로 미미미루 감사합니다 워스트 게리 맨 오케이 좋습니다 코코덴즈가 베스트고요 워스트는 뭘까요? 어 노래방이요 저 노래방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렇게까지 꼭 해야되나? 약간 이유 그렇게 보면서 정체성이 약간 흔들리는 미무에 약간 뭐라해 그리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우선 재밌으면 모르겠는데 재미 야야 노래방 안 가 돈 다 환불할게 사장님 전화할게 오늘 야 야 너 성 뭐야? 2대2야? 김대2야? 나 뭐야? 혹시 난 이거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워스트 컨텐츠가 있다면 원코노 저 범버카 있잖아요 어 첫 번째 버스트 껐어요 컥 레츠 게리 맨 자 통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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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시작 시작 갑니까 통화 레츠 게이틱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우 민빵인다 빼옹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예 예 예 뭐야? 자기소개 해 저 오늘 학생 오늘 학생 이인성 이인성 인성아 예 마 고향이 어딘데 저 저 경상남도 어... 오케이 경상남도 경상남도 사나이 저 형 영상 캡처해가지고요 애들한테 막 짤로 다 뿌리고 있어요 야 그럼 친구 반응 어떤데? 아 그냥 빵빵 터지던데요 빵빵 터지는데 왜 내 영상 안 보는데? 아 그건 모르겠어요 왜 모르는데? 아 저는 제 취잔데 마 괜찮다 인성 마 괜찮다 자 일단 마크 바이러우 자 일단 민우 컨텐츠 중에 베스트가 있다면? 형 그 오수 그거 하는... 오수 하는 뭐 아 빅뱅? 뭔데? 아 오수 썰 에 썰 썰 마 넌 현역으로 가야될거 아니냔 마 인성 아 저는 그냥 일수발 바로 가야죠 목표가 어딘데? 저 경상대요 경상대가 막 내신 얼만데? 형 형 저 저 최대 입시생입니다 마 최대 경상대 최대 준비중이가 마 니 주정보 뭔데? 왜? 왜? 이 주종목 뭔데? 그거 시험치는거 아니가 실기 인성아 홍보노찌개 계속 욕해서 화내는거 아니다 저 웃나 마 마 옆에 어머니 계시나? 아니요 아니요 자 야 인성아 최대 주종목이 뭐냐구 아니 실기는요 종목이 없어요 아니 그니까 실기는 아 그럼 거기서 원하는게 뭐 윗몸이 이렇게 이런건가 아니 그거 말고요 아니 저는 딱 그게 그럼 몇 미터 뛰는데? 아 마 웃지마라 편집자 몇 미터 뛰는데? 저 한 40 50밖에 안됩니다 아 2미터 40 50 그러면 인성아 실기도 공부 잘해야되잖아 아 당연히 잘해야되 일단 2등급까지 올릴거고 뭐 2등급이면 조금 높은데 못 노리나? 예? 예? 1등급이면 일단은 뭐 한양대는 실기 자가매하고 갈 수 있죠 아 한양 야 경상대하고 한양대는 막 차이가 높지 않나? 아 그래도 경상대는 일단은 뭐 아 꿈 좀 높게 잡아라 한양대는 솔직히 저한테 무기인거 같습니다 맘 남자가 그 그것도 안되라 내가 홍건지 내가 홍건지 내가 홍건지 한대이 야 인상 야 야 인마 홍 야 이거 짤좋아 어 너무 웃겨 야 인성아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지? 야 한양대 노려 꿈은 높게 가져라 나도 막말로 노래 20만 찍을거는 나 막 할 수 있겠지? 아 형 충분해요 엄마 니 영혼있나 인성 영혼있나 지금 영혼있나 지금 영혼잇씨 얘기하는거 맞나? 뭐라고요? 아 레전박스 질어줄게 야 인성아 야 인성아 아 미안하다 형이 일단은 뭐 다 웃기려고 한 개 죽거리니까 일단 야 인성아 음주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